굉장히 개성이 있는 얼굴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 들어오면서 좀 광채가 났고. 막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되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의 학과장이자 또 연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연기예술학과에서 연극연출 가르치고 있는 이경성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들도 너무 많고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많아서 많은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연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교육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는 연극, 영화의 분야를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연기 전공이라고 해서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출도 하고 연출 전공도 들어와서 연기도 배우고 연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를 경험해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드는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기 위주의 수업들이 많고요. 또 인문학적인 교양 수업들도 있고 연출 수업, 영화 수업, 연극 수업 두루두루 종합 세트 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좀 방점을 찍고 있는 수업은 제작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출 전공 학생들과 연기 전공 학생들이 콜라보로 최종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그것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장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수업이 커리큘럼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여름, 겨울 해서 학에 공개 연극제가 있어요. 연극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주가 돼서 하고 싶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균관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머리로서 이해한 것들을 또 몸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실기 비중이 좀 더 크고요. 또 연출 전공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데아를 작품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재가 필요하죠. 학업 성취도라는 거는 성실도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업 성적이 다는 아니더라고요. 들어온 학생들 보면 어, 나 전수 되게 안 좋았는데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좋아도 못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술은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다는 것이 단순히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그것이 어떻게 발산되고 전해지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의 기준이 실은 다 다르잖아요. 잘생기고 깐깐한 듯한 외모 이런 것보다 여러 역할을 담아낼 수 있는 얼굴이 필요해요. 굉장히 개성이 있는 얼굴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두 분일 뿐이라는 거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음치 몸치라고 해서 뭐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아예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영지용 공사님께서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치 몸치 꽤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 두루두루 잘하는 친구들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좀 표현하는 걸 잘하는 친구가 있고 소리로 표현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 가능성들이 하나라도 정말 있어서 우리 잘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뽑아서 키우는 거지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해야지만 뽑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몸치 음치 상관없습니다. 오십시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어우 선생님. 모르겠네. 좋아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극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이러면 영화도 좀 많이 보고 많이 보고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단 세 줄이라도 기록에 남기는 거 본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자기 언어로 쓰는 것 이것들이 쌓이는 게 입시에도 도움이 되고 연기자나 연출자로 성장하는 데도 좋은 좀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을 하자면 연극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스 아테네의 비극 오이디프스 자체가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을 담은 비극이어서 결국 연기 예술이라는 것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 그것과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섹스피어나 체육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많은 세월이 흘러도 왜 사람들이 섹스피어나 체육 작품을 그렇게 많이 할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추구했던 이야기들 그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연기 전공하고 연출 전공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연출 전공은 글을 좀 보기 때문에 창의적인 글을 원합니다. 면접 때도 마찬가지로 교수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보다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말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면접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학원에서 만들어준 얘기나 준비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 얘기 당당하게 솔직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눈을 잘 마주치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되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들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인지 알게 되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장점이기도 한데 저희는 매체 하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연극, 영화, 뮤지컬, 두루두루 다 매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어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장르의 특성이 있는 거지 연기를 그렇게 구분해서 배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루두루 할 수 있는 배우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대학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로 공연의 메카와도 가까이 있고 삼총동이나 서촌, 북촌 굉장히 문화적인 향기가 짙은 지역 안에 학교가 놓여있기 때문에 공간의 경험들 학생들이 다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중만대라는 종합대학 안에 있기 때문에 양지일의 교양 수업들을 들으면서 종합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미끄럼들을 많이 얻습니다. 연기를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움직임에 대한 수업들이 특화되어 있어서 몸 잘 쓰는 친구들이 워낙 많고요. 팬신과 무대격투 이런 수업들도 있어서 다른 학교에는 없는 그런 수업들이 좀 있고 이경선생님도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현장과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고 저도 또 연기 전공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배우로서도 작업을 계속해서 교육과 현장이 계속해서 같이 간다라는 걸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Q. 시험을 안 보고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럼 봤죠. 시험을 안 보고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워낙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은우는 정말 이렇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도 좀 광채가 났고 이미 진행해 온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은우는 외모도 외모지만 자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똑똑해서 질문하는 거에도 굉장히 대답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작업도 하고 연극도 하면서 잘했던 친구구나 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외모나 이렇게 출중한 친구들이 딱 들어오면 빕니다. 제발 잘해라. 외모는 좋은데 연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외모로만 뽑을 수는 없으니까. 예은이 같은 경우는 뽑았을 때 이미지보다 학교 다니면서 정말 악바리로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수업에 에쭈두라고 있는데 에쭈두의 여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진출을 하더라고요. 저는 연예인이라고 뽑는 것도 아니고 뽑아서 잘 가리켜서 진출했을 때 가장 기쁘고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제일 많습니다. 제일 자주 하는 말은 다시? 생각하지 말고 해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답을 찾지 말고 어차피 저희는 답이 있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전문 영어는 현존하라는 건데 어떤 인물을 재현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무대에서 현존해라. 살아있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만 모든 건 과정이고 거기서는 어떤 실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실패할 거야 괜찮아 창작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릴렉스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릴렉스가 돼야 새로운 생각들도 들어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편하게 가져가라는 그 말을 많이 하고 또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위로가 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말 같아요. 하고 싶다면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라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시기가 늦었다의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정말 원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용기를 갖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